억수수 따라갑시다 이야 이야오 억수수 따라갑시다 이야 이야오 얘들아 어딨니? 이야 내가 내가 왜 거기서 나와 억수수 따라갑시다 이야 이야 억수수 따라갑시다 희성이 옵수수 엄청 큰거 딸거야? 응 알았어 많이 따줘 응 가자 이게 뭔데? 이게 뭔지 몰라? 희성아 이거 대추야 대추 대추 알아? 이거 아마 지금 따도 먹어도 될걸? 한번 먹어볼래? 먹어봐 대추 응 찌 있어 아네 음 살짝 단맛 나네 네가 더 빨갛게 익어 이거 맛있어? 응? 맛있어? 써? 아직 안 익어서 그래 어머 그런데 응 키크는 약보다 더 써 하하하하 지금 키크는 한약보다 더 써? 어 이거 사봐다 근데 얘들아 이거 왜 이렇게 하얀 모기장 같은거 해놓은 줄 알아? 새들이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새들 오지 말고 이거를 덮어놓으신거야 새들이 와서 콕콕콕 잘라먹거든 콕콕콕콕콕콕콕콕 자 이제 가자 옥수수 따라가자 에… 옥수수 따라가자 옥수수 따라가 있습니다 얘들아 태풍에서 쓰러졌다 들어오셨다 이 많이는 아닌데 이놈이 쓰러졌어 에이 어… 무거워서 태풍 와서 쓰러졌어 근데 옥수수가 보통 옥수수 나무에 하나 달리는 데 하나 달리는 데 얘는 두 개 달렸다 근데 되게 튼튼해 쉬란 넣은 두 개 달렸어 에이이이이이 이거봐 너 왜 그런 줄 알아? 왜? 새들이 와서 옥수수 먹은 거야 지금 갉아먹은 것 같아 옥수수 새었는데 끊어주고 한 번 따 볼까? 누가 먼저 딸 거야? 나! 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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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미? 원래 거미도 같이 살고 그러는 거야 아니 거미 아니야 거미 아니야 다른 벌레 여기 말 거미도 있는데 또 있어 뭐 어디? 저기 저기 거미 아 이거 노린제 노린제 이렇게 시골은 벌레 천국입니다 벌레 안녕 이성이 잡으러 가자 야 이리 와 이거 엄마 따는 거 알려줄게 얘를 잡고 밑으로 뚝 끊으면서 살짝 돌려 그러면 끊어져 알았지? 이거 해보자 이것도 되게 커 잡아 여기 벌레 조금 먹었다 그래도 되게 잘 컸어 우와 이거 봐 이빨이 꽉 찼잖아 옥수수 이빨 짜잔 희정이를 한번 까봐 니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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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이야 이쁘다 자 누가 큰가 보자 희정이가 깐게 크나 희영이가 깐게 큰가 보자 누가 되는 대박 오 형아가 뜨다고 크다 야 먹을 거로 장난하는 거야 지금 어쭈 어쭈 자 이제 희영이가 들을 수 있겠어? 희정님 가자 잘 붉고 있어 자 이제 옥수수가 다 익었을 것 같아 한번 열어볼까? 알치 자 개봉 박수 와 노릇노릇 잘 익었어 빨리 맛있어? 엄청 맛있지? 불 떼가지고 너희들이 따고 불 떼가지고 삶고 죽인다 우와 자 과거 먹자 이제 옥수수란 불 꺼주세요 먹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야 진짜 맛있다 이거 누가 키웠어요? 희정이랑 길게 아줌마 엄마가 키웠지? 야 맛있다 음 뭐 써요? 멋임도 드셔 자 우리집 대장은 제일 큰 걸로 드셔 제일 큰 거 드셔요 그리고 옥수수가 이렇게 써먹는 거 말고 엄마가 더 맛있는 거 해줄 거야 봐봐 짜잔 자 요거 말려가지고 엄마가 요걸 끼워 일일이 다 뛴 다음에 뭐 할 거냐? 어 귀여워 아 팝콘 시골 팝콘 튀기러 가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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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팝콘 튀기러 왔어요 엄마 이게 우리가 지금 옥수수야? 어 그 옥수수야 엄마가 다 일일이 지금 잘라가... 아니 잘뜯었어 자 요걸로 이제 시골 팝콘 만들어보자 시골 팝콘 어 이건 뻥 안하고 옥수수 물 끓여먹는 용이거든 자 여기에 우리 희동이 물 끓여먹을 때 엄마가 요거 넣잖아 음 끓여먹으라고 이제 위방 끓여먹는다 산내로 들어가세요 네 네 자 뻥이에요 뻥이요 뻥이요 안 돼 안 돼 뻥이요 자 뻥이요 합니다 헹 와 진짜 크다 전쟁이 나는 거 같은데 야 전쟁이 나는 줄 알았어? 자 얘들아 가서 봐봐 뻥쟁이가 어떻게 변했나 가봐 먹어보자 자 시골 팝콘이에요 팝콘 우리 시골 팝콘 야 진짜 고소하다 우와 맛있다 이제 아저씨가 넣어주실거야 자 옥수수가 이렇게 시골 팝콘이 되었습니다 맛없대 오 꿀이 냈어 한 번 더 너껄 뭐야 오 꿀이 나 이제 매일매일 팝콘을 먹어야지 맨날 팝콘만 먹을거야 밥 안먹고? 안돼 밥도 먹고 자 우리 내년에 희성이가 또 옥수수 씹어주세요 자 우리 이번의 희성은 우리만 이렇게 시골 팝콘 먹을 수 있는거야 서울에선 못 먹어 나도 알아 너도 알아? 자 우리paid 가자입니다 고고 불 newsletter 길죠 지군되면 툭 jusqu .' atan